오늘은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오늘 물이 좋은데 여기서 낯질을 한 번 해볼까? 이 길이 언제 오나? 어? 저 새끼! 헉!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? 투망을 던져서 많이 잡아가야지 자, 오늘... 저 새끼가 또? 헉! 안 잡히네 자, 여러분! 불법 어로행이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모두의 건전한 어로활동으로 건강한 강을 만들어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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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